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파찌라고 하고요. 지금 좀 고도비망이 있는 뚱뚱한 사망여입니다. 파찌가 원래는 되게 예민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살이 찌면서 활동량이 좀 덜어지면서 많이 예민해지긴 했어요. 나 한 번 더 빠른 성격은 없다. 저기,本当는 또ât. 어디? 어디? 여기밖에 없구나! 그릇은 물을 잡고 있다면, 인간이 해야 하는 상황이야. 여기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